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선 남동구 의회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정승환 구의원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만 4명이 출사표를 냈고 야당에서는 후보를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이날 남동구 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정승환 구의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남동구 나선거구의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겁니다. 21일 기준으로 국민의힘에서만 총 4명의 예비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먼저 문종관 후보는 76년생으로 이나대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코아종합관리주식회사 대표로 재직 중이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중소기업경제협력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선유 후보는 61년생으로 청운대대 대학원 도시건축부동산학과를 휴학 중입니다. 과거 9월 3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부동산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1960년생인 조영규 후보는 군장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7대 남동구의회 의원을 지낸 인물로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부대변인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유일한 여성 출마자인 강경숙 예비후보는 65년생으로 현재 호원대 소방안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돼 제8대 남동구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여성희망복지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준식 전 사회적협동조합 사랑의손 인천지부장은 선관위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개인적인 이유로 21일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윤 전 후보를 제외한 4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21일 당의 공천 면접 심사에 참가합니다. 한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공식적인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2명의 후보에 대해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